안녕하세요. 뷰지예요. 햇빛을 통한 비타민 D를 흡수하며 신나게 뜯기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뷰지입니다. 뷰지예요. 뷰지예요. 야외에서 먹는 사료는 꾸르맛. 사료에 아미노산 영양을 더해주는 건강 부스터. 퍼블링 뉴트리언츠, 이터널 파워파우더 뿌려졌어요. 사람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반려견의 시간. 그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면역력과 근력 등의 건강 노화를 눈치고자 영양제를 먹이고 있는데 확실히 사람처럼 강아지도 이노뷰티를 하면 달라지더라고요. 현우 함포 전문적인 영양 케어로 관절, 근육, 피부에 도움 주는 퍼블링 뉴트리언츠는 아미노산과 타복실산의 황금배합된 영양제랍니다. 심장, 신경, 피부, 근육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 생산소를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원리에 기반하여 개발된 프리미엄 영양제랍니다. 평상시에는 사료 또는 간식의 이터널 파워 파우더를 뿌려서 급여시키고 파우더를 더 확실하게 급여하고 싶다면 물과 함께 희석하여 조사기에 넣어 먹여주면 된답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고소한 고기향으로 기호성까지 좋은 퍼블링 뉴트리언츠의 이터널 파워 파우더는 이탈리아 아미노산 전문 업체에서 개발, 생산된 프리미엄 반려견 건강 부스터로 생물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관리할 수 있는 복자적인 특허 성분이 담겨 있으며 초소형 분자, 먹은 그대로 바로 흡수되는 아미노산 영양제로 빠르고 확실한 케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찌와 두찌의 친구들의 행복한 결승 학생을 위해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